음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질문 댓글이 달려서 이력서 쓰는 바 피드백의 게시물에 달렸구요 어 김 묘미 님이 이제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어 질문이 있네요 저는 김 묘미 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피드백 좀 해볼게요 저는 it 에 대해 잘 모르는데 관심은 있어서 팁노바 채널을 기웃거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니 기술과 기능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신기술이 계속 나온다고 인터뷰에서 많이 봤는데 반복문 공부하고 있는 저로서는 기법이나 기능이나 기술의 차이점을 명확히 잘 모르겠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요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거의 같은 카테고리에 있긴 한데 약간 그 서술하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기술은 사전적 의미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한 인간 생활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이 기술이에요 아니면 훈련 등으로 얻은 스킬 기술 어 훈련 등으로 얻은 훈련을 통해서 얻은 그 무언가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스킬이라고 뭐 표현을 하고 뭐 전문적인 무언가 어 사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어떤 개발 쪽에서의 개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글쎄요 같은 기능은 기능은 기술보다 조금 다른게 어 어떤 무언 무언가 그러니까 똑같이 기술은 전체 좀 큰 범주에서 어 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거와 이런 기술 중에 이런 기능이 있어 음 요렇게 기능이 좀 더 작은 카테고리에 어떤 그 행위 행위 있죠 어떤 행위에 어 그 무언가를 그러니까 처리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어 해결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어 그 기술이 있어요 어떤 기술이 있냐면 가위바위보 하는 기술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난 가위바위보 기술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능이 경우에는 나는 가위바위보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묵찌 바라는 기능이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묵 기능 찌 기능 빠 기는 같이 묵을 내는 기술이 있어 어찌 를 내는 기술이 있어 빠를 내는 기술이 있어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깊 기능 이냐 키 수르 기술은 사실 범주의 차이 같은데 기능이 좀 더 특별한 특별까지는 뉘앙스로만 얘기하면 기술은 조금 어 특별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상황 예를 들면 가위바위보 기술 뭐 뭐 의료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료 의료 기능 이라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의료 기술은 안 쓰는데 어떤 그 뭐 이 가 아주 어떤 디바이스에 달려있는 한가지 어떤 어 처리 기술 기술 같은 거 기술의 좀 작은 카테고리 뭐 예를 들면 뭐 이 면도기는 그 털을 깎아 수염을 깎는 기능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좀 더 특별해지는 거에요 어 뭐 어떤 기업은 연이 면도기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기능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능이 좀 더 작은 카테고리인 거에요 뭐 뭐 이런 이 총은 총도 쏠 수 있고 뭐 우산도 나 우산도 쓰게 해주는 총도 총이기도 하고 이 총은 뭐 방어세를 뭐 한 번만 당겨도 뭐 세발이 나가는 기능이 있어 라고 하죠 기능은 좀 더 작은 범주에서 어떤 무언가 를 뜻하는 것 같고 기술은 어 그것보다 좀 더 특별한 스페셜리스트 들이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부분들을 주로 이제 기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기법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부터 먼저 읽어 드릴게요 기교와 방법을 아울러 이르는 말 기교를 나타내는 방법과 기교가 뭔지 봐야 되요 예를 들면 기법이라고 표현하는 상황이 어떤 경우냐면 이게 기법이 기술의 기와 방법의 법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 나가는지 어느 정도의 방법이 정의된 거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은 어떤 한 가지의 뭐 실행 행위를 뜻한다면 근데 아주 작은 범주의 실행 행위 하나를 뜻한다면 뭐 기술은 그걸 통칭해서 이르는 게 기술이고 기법은 어 내가 이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그것에 어떤 패턴이 있는 거야 패턴 패턴이 뭐냐면 일종의 습관 같은 건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전묘화를 그린다 아 전묘화도 어렵구나 수채화를 그린다 라고 하면 뭐 학교 학교 다닐 때 수채화는 그려 보셨죠 이렇게 물감을 물감을 이렇게 흩뿌려서 흩뿌리는 기법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그러니까 일정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기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 무언가가 어떤 방법과 좀 습관적인 방법을 기법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세 개가 왜 궁금하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약간 깊 왜 왜 궁금하지 그래서 기술은 좀 더 큰 범주의 어떤 그 특별한 무언가를 뜻하고 기능은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떤 하나하나 좀 세분화된 하나하나의 어떤 기술들을 뜻하는 것 같고 기법은 어 습관적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어 예를 들면 뭐 청소기법이라고 얘기하면 청소기술이라고 말할 때랑 청소기법이랑 말할 때랑 청소기능이라고 말할 때랑 좀 다른 게 청소기능은 로봇에 달려있는 한 가지 기능인 것처럼 들려요 뭐 로보트나 아니면은 뭐 로봇 청소기에 청소기능이 있어 얘는 물걸레질 기능이 있어 이렇게 작은 범주의 로봇 하나의 기능 기술을 뜻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기술이라고 하면 청소기술이 있어라고 하면 사람이 전문적으로 청소라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어 아니면 뭐 이 기술이라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기능보다는 좀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법은 청소기법이라 그러면 아 이게 청소하는 그런 이런 방법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런 청소기법을 사용하면 좋아 라고 표현을 할 때 어떤 좀 좀 더 추상적인 것 같아요 청소기법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해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다 뉘앙스로 이제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랑 근데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들이랑 이게 왜 궁금한지가 일단 너무 궁금한데요 열심히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설명은 했는데 기법, 기능, 기술은 사실은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이제 국어사전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풀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에 기법은 디자인 패턴인 것 같고 기능은 프로그램이 구현하고야 하는 바인 것 같은데 기술은 잘 정의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이 밑에 거구나 아 뭐 쓸데없는 얘기 안 되나 그러면 아 야 디자인 패턴 아 디자인 패턴 제가 아까 위에서 제가 이걸 안 보고 얘기했는데 아까 일종의 패턴이란 말이 살짝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리다 보면 수채화가 완성이 돼 아니면 뭐 먹물로 먹물로 이렇게 이렇게 뭐지 탁탁탁 이렇게 이렇게 물감을 막 뿌려 막 이렇게 뿌려 이런 기법으로 그리면 뭐 먹물이 번지면서 독특한 이렇게 이런 뭐 이렇게 독특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이런 기법을 사용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얼정한 습관에 의해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디자인 패턴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소스 코드를 이렇게 짜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습관대로 짜면 이렇게 정해진 대로 짜면 이런 습관 이런 걸 이런 방향을 지향하면서 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생긴 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이게 1980년대 후반에 누구였지?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왔난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유럽 쪽에 있는 어떤 개발자 스위스였나? 그런 사람들 박사기자들 몇 명이 쯔리공대인가 거기 나오신 분 있거든요 그 네 분이서 네 분인가 같이 만든 건데 이렇게 개발하면 훨씬 좋더라 너네 개발할 때 이런 방향으로 소스 코드를 짜 나가면 좋을 거야 라고 생긴 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그거는 기법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나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게 좋아 라는 거죠 기능은 프로그램이 구현하고자 하는 바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보다 좀 더 작은 쪽을 주로 뜻해요 기능에 맞는 거는 메서드 같은 거나 펑션 같은 걸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짠 프로그램에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 화면에 출력,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 그리고 화면을 지우는 기능 그리고 제가 말을 걸면 대답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이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기술은 이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넓은 범주라고 그랬죠 저는 프로그래밍 기술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즉 좀 더 큰 범주를 뜻하죠 기술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거 지금 어디서 꽂히신 거예요 지금 어떤 책에 나온 거야 이거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실제로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보면서 그걸 막 설명을 했을 때가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메서드나 펑션 같은 걸 직접 구현하시면서 아 이게 기능이구나 라고 느껴보시는 게 더 좋고요 실제로 코딩을 더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기술은 그걸 통칭하는 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들이 모여서 기술이 된다 이 정도만 보셔도 범주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능들이 기술은 그걸 크게 통칭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볼까 이게 되게 추상적이라 설명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혹시나 이해 못했을까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마우스는 왼쪽 버튼을 누르면 왼쪽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오른쪽 버튼을 누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기능 왼쪽 버튼 누르는 기능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 움직였을 때 화면에서 내 마우스 커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능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작은 범주는 기능 근데 이 마우스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면 큰 범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대략 될 것 같아요 범주의 차이가 있다 아 힘들어 왜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직접 소스 코드 짜면서 설명해 드리면 정말 좋을 텐데 이제 묘민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이거를 좀 맞춰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이제 사실 오늘도 막 되게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막 해결하고 왔는데 너무 막 이렇게 진짜 별의별 질문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묘민이도 좀 신박한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독특한 질문을 하시긴 한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아무튼 이 정도 답변 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다시 또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